안녕하세요. 캡컷에서 스마트폰의 캡컷이라는 동영상 제작 앱에서 팝송의 가사를 자동으로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캡컷은 현재 무료 동영상 제작 앱으로서 요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앱입니다. 자 지금부터 캡컷을 터치해서 팝송의 가사를 자동으로 넣는 방법 자동으로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캡컷을 툭 터치했습니다. 터치하고서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이때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보시면 동영상이 있고 사진이 있어요. 상단에 그래서 동영상을 터치하면 동영상이 보이고 사진을 터치하면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의 사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동영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이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이것을 체크하면 됩니다. 체크하면 아래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 동영상이 저 위에 있는 이 동영상이 이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기에 추가란 것이 글자가 생깁니다. 이 추가를 터치합니다. 추가를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제가 프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레이를 터치해 보세요. 이 곡은 에이스 오브 소로란 브라운 앤 다나가 부른 슬픔의 여왕. 아주 유명한 팝송이죠. 과거에 굉장히 유행했던 곡입니다. 여기에 자 여기에 지금 현재 가사가 없잖아요. 가사하는데 노래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동영상 자체의 음악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편집했느냐면요. 파워디렉터에서 화면을 가져와서 다음에 음악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캡컷에서도 해도 됩니다. 캡컷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고 음악을 자기가 원하는 팝송 음악을 가져와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자막이 없습니다. 가사가 없어요. 자동 가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노래 가사를 자동으로 가사를 넣어 보겠습니다. 가사를 넣기 위해서는 먼저 제 하단에 보세요. 제 하단에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텍스트를 터치해서 들어가면은 여기에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자동 가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동 가사 자동 캡션은 이거는 맞습니다. 맞이니까 아니고 노래니까 자동 가사를 터치합니다. 자동 가사를 툭 터치 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오리지널 사운드가 있고요. 오디오에 있는데 오디오는 여러분들이 음악 파일을 넣었을 때 오디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동영상에 이 위에 이 동영상 속에 음악이 들어있죠. 그때는 오리지널 사운드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리지널 사운드가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언어 선택이 여기 중요합니다. 언어 선택 보세요. 영어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Ace of sorrow라는 음악이 영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영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선택해 보면요. 터치해 보면요.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이 영어 영어 중국어 폴투갈로 스페인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가 나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어 없어요. 한국어 없고 이런 5개 5개 언어가 있는데 한국어 없어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영어 팝송은 가능합니다. 한국어 없어서 아쉽지만 곧 한국어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뒤로 가고서 다시요. 보세요. 자동 가사 있죠. 여기 보세요. 아까 거기에서 자동 가사 이것을 다시 터치합니다. 터치하겠어요.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오리지널 사운드가 선택되고 영어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시작을 터치합니다. 시작을 누릅니다. 시작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이걸 천천히 이동시켜 볼게요. 이동시켜 보면요. 이동시켜 봤습니다. 여기서 뒤로가 이동시키니까 지금 현재 자동 가사가 생생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지금 현재 자동 가사가 나타났어요. 여기 보세요. 현재 자동 가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화면에 이런 글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밀어보면요. 계속 자동 가사가 쭉쭉 나타났죠. 이렇게 자동 가사가 저질로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잠시 제가 프레임을 해 볼게요. 여기서 자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데 가사가 화면에 보이는 흰색이잖아요. 이것을 좀 편집하고 싶어요. 좀 잘 보이게 글자도 너무 잡고 하니까 편집을 할 때는요. 자 플레이 헤드 편집 기준선이 있죠. 이것을 글자 보이는 곳에 이렇게 가운데에 갖다 놓습니다. 글자의 가운데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이걸 선택을 하면 이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가사 있죠. 가사를 선택합니다. 플레이 헤드 즉 편집선을 가운데 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여기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스타일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스타일을 터치하면 처음에 글꼴이 나와요. 여기 여기 보세요. 글꼴이 나왔죠. 글꼴이 나왔는데 여기가 한국어 있고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니까 영어를 선택합니다. 영어를 선택하면 여러 가지 영어 영어 자판 폰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쭉 이렇게 나 보면 상당히 많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많은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여기 뭘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 여기 클래식이 클래식으로 선택되어 있네요. 그냥 클래식으로 할게요. 클래식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면요. 스타일 있죠. 이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자 글꼴은 선택했고 스타일을 터치하면요. 여기에 글자색이 나옵니다. 글자색이 쭉 나와요. 이 글자색을 노란색을 한번 선택해 보겠어요. 잘 보이게요. 노란색을 푹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세요. 노란색깔이 되었죠.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하겠어요. 크게 할 때는 이쪽에 이 조절점이 있죠. 이 사각형처럼 생긴 이것을 잡아당깁니다. 대각선으로 잡아당기면 이 글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위치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가사가 생성된 모든 가사가 이렇게 크기와 글자색이 딱 똑같이 변합니다. 이렇게 하고 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푹 치면이 색깔이 바뀝니다. 상단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제가 이것을 터치해 볼게요. 이걸 터치하면은 이렇게 바탕이 노란색깔의 검은 글자색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왔지. 자 이거 보세요. 바탕이 노란색에 글자는 검은색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한번 선택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면요. 중요한 여기 애니메이션으로 갑니다. 애니메이션 있죠. 애니메이션 이걸 터치해서 글자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하면은 애니메이션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입장 퇴장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막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잘 안 쓰니까 여기서 입장을 터치합니다. 입장 입장을 터치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장이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것이 어느 것이냐면요.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제가 강의도 한번 올리는데 통통티는 음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통통티는 뭐죠 이게 다시 위로 살짝 올려볼게요. 통통티는 심장 여기 통통티는 음표와 통통티는 심장 이것이 재미있어요. 저는 통통티는 음표를 선택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했습니다. 통통티는 음표를 선택하니까 한순간에 확 지나가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은 한순간에 여기서 지나가죠. 이렇게 통통티는 치죠.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려면요. 아랫부분 있죠. 이것을 이게 시간입니다. 이것을 쭉 늘려줍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럼 최대로 늘려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보세요. 상당히 늦게 되죠. 이걸 짧게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요. 화면에 보세요. 저 위에 저 위에 화면에 글자 보세요. 이렇게 짧게 하면은 금시 지나가요. 그런데 이 글자를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 이것을 오른쪽으로 가져오면은요. 이 글자가 글자에 통통티는 음표가 천천히 갑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쭉 끝까지 가져오면은 이렇게 천천히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선택하느냐면요. 그러면 입장은 일단 끝났죠. 여기 입장은 글자가 시작될 때 모양입니다. 글자가 시작될 때는 아까 톡톡 뒤는 음표곡으로 했죠. 그 다음에 이 퇴장은 글자가 끝날 때의 모양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퇴장을 터치하겠습니다. 퇴장을 터치하면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없음이라고 되어있죠. 이것은 퇴장할 때 글자가 끝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렇게 올려보면요. 뭐 글자 위로 날아가기 온갖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원한대로 쭉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여기에 페이드 아웃 있죠. 페이드 아웃을 하는 것이 좋아요. 설마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페이드 아웃 터치였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게 페이드 아웃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3초죠. 여기 보세요. 이 시간을 보세요. 여기 2.9, 3초 3초 보이죠. 3초 동안 사라지면 너무 길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걸 1초에 갖다 나왔습니다. 1초 동안에 1초 동안에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갖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터치하기 전에 여기 다시 여기 입장을 점검 한번 해 보겠어요.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입장을 터치하면은 지금 현재 이것이 태장을 선택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캡커스에서 버그입니다.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제일 앞으로 갖다 놓고 태장은 태장도 이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이걸 태장이 너무 기니까 1초에 갖다 놨습니다. 입장 다시 볼게요. 계속 그렇네요. 캡커스의 오류입니다. 이게. 그래서 캡커스에서 이건 3.5 간단하고 태장은 태장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류가 자꾸 나네요. 그래서 없음으로 태장은 없음으로 해 버리고요. 태장을 하니까 자꾸 입장에서 시간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입장에서는 여기 입장에서는 시간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워서 그리워서 여기 최종적으로 저장했죠. 이것이 저장입니다. 툭 투치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화면에 처음부터 볼게요. 프레이 해 볼게요. 이 정도에서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는 이것이죠. 이걸 투치합니다. 툭 투치합니다. 툭 투치합니다. 툭 투치합니다. 여기서 이 가사가 보면요. 완벽하게 캡커스 이렇게 하지 못해요. 이 부분에서 여기 이 자막 있죠. 이 가사가 틀렸습니다. 그 틀린 부분은 수동으로 수정해 주게 됩니다. 이것을 타임라인에서 선택한 다음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도 화면의 바깥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걸 터치해 가지고 좀 줄입니다. 화면에 맞게 자 그리고 이렇게 와서 자막이 틀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스타일 AA를 터치합니다. 스타일 AA를 터치하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보세요. 여기 이 부분요. 이 부분에 터치하면 이렇게 글자가 다 보입니다. 이게 young men are plenty but sweet hearts you 가 아니고 sweet hearts few 입니다. 이게 자막 글자가 가사가 간혹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동으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U를 지우고 U로 바꿔서 FW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저장을 도착합니다. 이렇게 자막은 틀린 것은 거의 없지만은 간혹 이렇게 틀린 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프레이 해 볼게요. young men are plenty but sweet hearts you if my love leaves me what shall I do 자 이와 같이 팝송에서 가사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캡컷 앱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